옥선생님, 나는 딱 비거리만 필요한데 정말 아이언 멀리 나가는 거 없어? 있죠! FF247 3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옥선생님의 옥선생님입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비거리에 있어서는 우주에서 가장 많이 날아가는 아이언 FF247 3 아이언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리뷰 많이 보셨죠?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아, 이건 지금 제 7번 아이언 들고 있잖아요. 그 7번 아이언 잠깐 쳐보면, 툭 때리면 편하게 친 거예요. 편하게. 뭐 이건 힘이나 썼나 싶을 정도로 그랬더니 한 178 정도 나오고요. 이건 정말 펀트의 느낌이었어요. 쭉 쳐주면 이건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한 196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세게 쳤더니 약간 밀리긴 했지만 약간 밀리긴 했지만 204. 그래서 지금 7번 아이언을 평소에 제가 보면 204까지 치는 건 아닌데 190 정도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근데 이 FF247 III를 쓰기에는 약간의 힘이 필요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치시는 클럽보다는 멀리 날아가긴 하지만 힘이 약간 적은 분들은 FF247 III보다는 G3 플래티넘 3 아이언이 비거리에 있어서는 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한 50대에서 60 초반까지인데 힘이 있는 분들은 이 FF247 III를 쓰셔도 되지만 연배가 좀 더 있으시거나 50대 말, 60대 초반인데 거리가 좀 안 나간다. 기준을 딱 정해드리면 7번 아이언이 120밖에 안 나간다. 그런 분들은 G3 플래티넘 3 아이언셋을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130, 140 정도 나가는 데 더 멀리 날리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FF247 III 아이언셋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비거리 아이언으로 해서 G3 플래티넘 3 아이언셋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FF247 III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완전히 명불허전이고 우주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아이언이고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는 아래 전화번호 멤버십 분들은 연락을 직접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구독자분들은 설명란에 구입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클릭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